러시아군이 지난달 강진에 발생한 일본 노토반도 북서쪽 동해 공역상으로 설 연휴 기간 정보 수집기 한 대를 내려보냈던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습니다. 일본 통합 망료 간부에 따르면 IL-20 한 대는 지난 9일 호카이도와 혼슈 서쪽으로 남아한 뒤 노토반도 북서쪽에서 기술을 돌려 북측으로 돌아갔습니다. 이는 중국을 가상 적국으로 적시한 채 이달 1일부터 8일까지 진행된 미일 호주간 키네치24 지휘소 연습에 맞대응하기 위한 차원으로 해석됩니다.